돌덩이. 날 어쩌면 좋으냐. 일은 안 하고 오밤춤까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냐. 해 떨어지기 전에 꼬박꼬박. 다음 기회. 주신다는 건 참입니까? 그게 벌써 의심스러워졌느냐. 그럼 쓰고 싶습니다. 저한테 주십시오. 다음 기회. 아씨가 되고 싶소. 네파님이 날 방가해 규수로 만들어주겠소? 그들의 정체를 알 때까지 개똥이가 규수 노릇을 좀 더 해야겠군. 그 편에 더 안전할 거야? 어째서. 꼭. 저는.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. 누구야? 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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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.